이제 빌린 돈의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대출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중에서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들이 SNS를 통해 대출을 해주고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의 말도 안 되는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나 나체 사진을 제공받고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를 할 경우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등 악랄한 불법 채권 추심과 성착취 추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 및 수집해서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하는 경우 대부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금형 피해 사례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지원을 해서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을 받게 하고 그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법적으로 갚지 않게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형 민생 현장관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 사금형 처단 불법 이익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여러 뉴스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라고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의 여러 이슈 중 가장 핫한 로봇 이슈와 맞물려서 폭등하는 주식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 마시고 요 핫한 이슈 중 하나인 로봇 사업에 대한 이슈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 관련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세계의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봇 이슈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급등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무조건적인 경험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글로벌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봅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된다면 해당 테마주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주식으로 돈 버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며, 제가 지난주에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사업 관련지 중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인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실제로 10월 말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11월 초에 무려 200% 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문자로 발송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신 것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4년 가장 핫한 이슈들, 특히 글로벌 이슈들을 통해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주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 전쟁물자나 의료물품들이 무조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산산업 관련 기업이나 의료 수준이 높은 의료 관련 기업의 주식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가장 핫한 글로벌 이슈들을 모아서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매수매도 타이밍 등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올해 2024년 가장 급등할 주식 관련 한 종목을 저번과 마찬가지로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 것이 아닌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주식을 통해서 돈을 좀 벌고 싶다,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 010-8480-3862 번호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직접 여러 글로벌 이슈들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010-8480-3862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로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신다면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립니다.